제3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34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쉬웠다. 그렇죠? 난이도가 상중앙으로 따지면 하정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33회차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34회 한국사 고급 기출문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우리가 1번 문제는 언제나 시대에 구분하는 문제. 그렇죠?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오른 것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에서 제주도가 찍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니까 해안가 주변에 뭐가 찍혀있다. 지도에 표시된 이 지역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이 시대에 움집을 짓고 살았고, 움집, 신석기 이후죠. 농경이 시작됐고 돌로만은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으니 신석기 때가 확실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1번 발량전 등 중국 화폐를 사용했다. 이것은 철기 시대. 우리나라에서 중국 돈이 나타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철기 시대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두 번째,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라는 거죠. 이 청동기 시대에 군장, 지배자가 죽었을 때 무덤을 지었으니 그것이 고인돌이었다. 세 번째, 우경이 시작돼서 깊이가리가.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는 고려시대입니다. 만약에 그냥 소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됐다. 우경은 6세기 지증왕 때겠지만. 다섯 번째, 거푸집을 사용해서 세용동검. 여기에서 보시면 거푸집이라는 것이 후기 청동기예요.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그래서 이렇게 따지니까 청동기, 철기나 헷갈리시는데 청동기, 철기 구분할 때 이 거푸집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신석기나 구석기 나올 때 이런 걸 내버리는데 지금 뒤에서 세용동검이 나오니까 어느 쪽에 가깝다? 철기 시대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무튼 거푸집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 형성이다. 자, 다섯 번째, 가락바퀴 뼈바늘을 이용해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시작했으니 그것이 신석기 시대다.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갑니다. 가해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역사신문이죠? 기원전이에요. 우거왕, 에이 우거왕이면 당시의 위만조선, 위만의 손자가 우거왕이란 말이죠. 한나라의 침략이 막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위만조선에서 한나라의 침입,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끝나는 그 시점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와 한나라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의 황제, 한 무제겠지요. 뭐 그렇죠? 두선 장군, 양복, 좌장군, 순체 등을 앞세워서 5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서 어디를 침략했고요. 우거왕은 군사를 일으켜서 왕검성에서 나와 아, 그렇구나. 우거왕, 왕검성 끝났죠.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조선에 대한 문제로서 옳은 걸 찾아라. 1번, 임신석이석이요. 이거 신라, 신라시대 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랑들의 맹세가 적혀있는 것이다. 두 번째, 관산성 전투의 원인을 살펴본다. 이것은 신라와 백제, 신라와 백제.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킨 전투가 관산성 전투잖아요. 자, 세 번째, 청해진이 설치된 배경. 이거 통일신라 때 장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칠치도에서 해겨진 이것은 백제 근초고왕 아닙니까? 그렇죠? 백제 근초고왕이 왜 왕에게 하사했던 칼이다, 칠치도. 다섯 번째, 위만 집권 이후 변화된 경제생활.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 때 당군조선이 끝나고 위만조선이 집권하면서 강력한 철기로 무장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기를 가지고 중계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미움을 샀고 결국에 한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가 국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은력 정월에 하늘의 제사, 아, 하늘의 제사 지냈어요? 국중대회에서 연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를 영고라고 했죠? 그러면 12월에 제천행사 영고 부여가 될 것이고 나번 보시면 그날의 풍속은 산천을 중시했고요. 산천마다 각각의 구분이 있어 함부로 건너들어갈 수 없었고 음락이 서로 침범하면 항상 생구 우마로 죄를 벌하도록 했는데 이를 체크하라고 했으니 동해지요. 동해와 부여, 연맹국가의 문제구나 라는 거죠. 가,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 또는 부여인데요. 어, 부여 맞네요.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2번 볼게요. 특산품으로 단궁과 마 반어피, 단과 반은 동해인데요. 아니네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3번째 나, 재가회의에서 나라의 국가중대사, 재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인데 동해예요. 그렇죠? 틀렸어요. 자, 4번째 볼까요? 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팔조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고조선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 얼투덩탄타. 자, 5번째, 가와나, 제사장인 천군과 소도가 있었다. 사만 시대에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사만, 아, 둘 다 틀렸어요. 1번이 정답. 우리가 4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자, 밑줄 그은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이 그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을 그린 것. 이게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 2016년 12월에 표준영전으로 공식 지정됐는데 여러 사서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에 따르면 김수로왕과 형제래요. 그러면 김수로왕과 형제인데 이진아시왕은 김수로왕의 형이에요. 김수로의 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김수로가 나와 있고 그 아랫줄에 보면 그는 현재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나라를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김수로가 나왔으니까 김수로왕은 금관가야. 그렇죠? 그런데 고령은 대가야예요. 그러면 이진아시왕 같은 경우는 어디 대가야의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번 풀어보자는 거죠. 1번. 이것은 뭐예요? 고구려. 고구려의 연가 칠련명 금동여래 입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것이 가야의 판갑옷이네요. 그렇죠? 갑옷. 엄청 유명한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문화재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2번 정답. 3번. 이건 뭡니까? 신라에서 호우총에서 출토된 호명 그릇이죠. 신라 시대의 유물. 여기에서 이제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이것은 뭡니까? 백제의 무령왕능에서 발견이 된 돌짐승 석수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보시면 이것은 뭡니까? 신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지요. 그래서 말 안장의 배 가리개다라는 거죠.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고 우리가 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지금 보니까 비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도에서 보니까 저기 중국 쪽이에요. 그렇죠? 왕은 18세에 왕에 올라서 칭호를 영락대왕이라고 했다. 에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영락이라고 하면 광개토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광개토대왕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능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길림성, 지안, 지반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의 아들 장수왕이 건립을 했다라는 거죠. 1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우부를 옮겼다. 이것은 장수왕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왕의 남진정책이에요. 평양성 천도죠. 427년 5세기. 자, 낭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로 확창했다. 이것은 4세기의 미천왕 아닙니까? 그래서 낭랑군, 대방군을 몰아냈다라는 거죠. 3번째 4세기고요.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 수용 4세기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은 율령불교 태학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4번째, 당의 침립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였으니 이것은 영료왕에서 시작해서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보장왕이죠. 보장왕까지. 그래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7세기 때 건립한 장성이죠. 다섯 번째,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몇 년이에요? 400년. 399년에 내물마립관이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400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병과 기병 5만을 파병을 해서 신라를 구원했죠. 5번이 정답.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 사람을 구하는 거구나. 자는 총지이며, 아버지는 원효, 어머니는 요석공주입니다. 신문왕 때 황계를 지었고요. 누구예요? 이두정리 설총입니다. 됐습니다. 1번. 그래서 신문왕에게 황계를 바쳤던 설총.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등 김대문이에요. 김대문, 통일술다 때 김대문. 화랑세기, 저술. 자, 두 번째 보시면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인문표를 집필했다. 이것은 강수예요. 강수. 강수 외교문서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방인문표라고 돼 있는데, 청원하는 거예요. 당시에 당나라에 우리 장수 김인문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인문을 석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요청서입니다. 세 번째,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천축국전 해초지요. 해초의 기행문, 왕호천축국전. 네 번째, 명망 높은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은 왜 나옵니까? 가쿤의 해동고승전. 다섯 번째,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한자를 우리말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이두를 정리한 거 설총입니다. 자,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7번 문제, 가와나 지역에 대한 설명, 지역문제네요. 일단 봅시다. 땡땡이 도읍지예요. 수도를 찾는 건데, 일정 및 지역에서 1일차, 어딘지 모르겠는데, 공산성이 있고요. 송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자, 2일차에 보니까 부소상성이 있고요. 정림사지가 있고, 능산리, 고분군 부여의 정림사지, 5층석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부여 같고, 위에 보니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가는 공주입니다. 그렇죠? 나버는 지금 부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주의 공산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응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2일차에 보시면 부소산성이라고 돼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수도 공주와 부여를 나타내고 있구나. 자, 기억번 볼게요.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무령왕릉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주죠. 웅진성시대니까 가번, 맞죠? 자, 니은번, 목탑양식을 계획한 미륵사지석탑,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석탑. 자, 디귿번,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양로가 출토된 곳, 사비성이죠. 어? 부여 사비성, 맞네요. 사비성. 부여. 그래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서 출토가 된 것. 리을번, 고구려에서 남한 온조가 도읍으로 삼은 곳. 이건 초기 한성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시대 백제. 기업과 디귿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8번. 자, 다음 문서를 제작한 국가의 경제생활, 국가를 찾아야 돼요. 이 문서는 1933년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 정창원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 문서는 촌락마다 호, 등급. 그래서 이 재산 목록이 다 기재되어 있는 뭘 얘기한다? 민정문서예요.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문서죠. 신라 5소경 중에 하나. 그렇죠. 서원경.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청주, 청주의 재산, 청주의 4개촌의 문서. 그래서 이 4개촌락의 재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민정문서. 그래서 신라시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이건 뭐 조선 후기 상황인데 지금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 고구려 2세기 때 고국천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을 해서 시작했다. 세 번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 6세기 신라의 지증왕 때예요. 어? 지증왕? 신라? 어? 모르겠다. 그렇죠. 네 번째.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죠. 구황작물. 그래서 고구마는 일본, 그리고 감자는 청나라. 자, 다섯 번째.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 농사직설. 조선시대 세종 때 아닙니까? 아, 그럼 신라는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8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뭐 막힘없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번 회차는 조금 문제가 쉬웠나 보다. 보통 어렵다 그러면 방금 풀어본 민정문서의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냥 민정문서 가지고 시대. 아, 그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민정문서는 그 책,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책에 보면 민정문서는 소 제목이잖아. 그렇죠. 제목인데 신라의 민정문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다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좀 어려웠으니까 국편위에서 부담이 좀 됐나 보다. 자, 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에 대해 들어본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큰 궁을 세우고 있대. 들었네. 풍월도, 국선도라고도 하지.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인물들이 이 단체, 화랑도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번은 화랑도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국학 내에 설치됐다? 아, 국학은요. 일단, 아, 이거 하기 전에 화랑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화랑도는 진흥왕 때 공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공인이 되고요. 지금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국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학은 7세기 신문왕 때, 신문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학 내에 설치됐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이제 시기적으로도 조금 말도 안 되고, 국학은 또 교육, 유학교육 내용이 또 들어와줘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다. 두 번째,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수호기를 배웠다.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이 만든 경당이죠. 그래서 화랑도, 경당, 신라, 고구려 다 틀렸다. 세 번째,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그렇죠? 그럼 3번이 정확하게 나와있네요. 그렇죠? 4번 볼게요. 귀족들로 구성돼서 만장일치제? 이거 신라에, 신라는 맞는데 화백회의입니다. 귀족회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랑도 얘기 나왔으니까 틀렸고. 다섯 번째 보시면 유교 경전을 가리키기 위해서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라는 거. 박사와 조교, 유교 경전? 여러분, 유교 경전은 신라 경덕왕 때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와 조교, 그래서 유학 교육을 강화시켰는데 신라 경덕왕 때니까 또 태학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또 거리가 멀고 유학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번에는 화랑도에 대한 설명은 3번이 정답. 그래서 교육, 태학을 얘기하고 있다. 경덕왕 때 태학.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시기. 살수에 이르러, 이건 뭐 그냥 대놓고 딱 줘버리잖아요. 살수에 이르러서 적의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아근은 뒤에서 적군을 공격해서 신세웅을 죽였는데요. 처음 군대가 요하에 이르렀을 때 30만 명인데 집에 갈 때는 2천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뭐 살수대첩 아닙니까? 그렇죠? 살수대첩 612년. 누가 살수에서 수나라를 격파를 합니까? 을지문덕 장군이죠. 그렇죠? 을지문덕입니다. 그래서 살수대첩에 대한 내용이고 누가 쳐들어왔다? 수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수혜 중국통일, 당의 건국. 그럼 끝났죠. 1번이죠. 1번 가. 당나라는 뭐가 나와야죠? 안시성전투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도출이 됐던 문제다라는 거죠.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 책은 대학자 문장가인 누구의 문집인데 그 사진 밑에 보니까 사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개원필경이래요. 자, 두 번째 줄. 저자가 일찍이 당에 있을 때 당나라로 갔던 유학생인가 봐요. 저술한 작품을 모은 것으로 총 20권을 구성되어 있고 특히 권 11, 11권에 수록된 격황소서는 토항소경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개원필경, 토항소경문 누굽니까? 신라에 활약했던 육두품 출신 최치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국가주도로 권원중보가 발행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성종이. 고려 성종 때인데요. 지금 육두품이니까 신라인데. 그렇죠? 자, 두 번째. 관료진 지급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신라 중대. 어? 신라인데. 일단 봐봐요. 신라 중대 신문왕입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신라니까 신라니까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볼까요? 3번 볼게요. 원중과 에누암 등 능민봉기가 일어났다. 이거는 신라말. 신라말. 진성여왕입니다. 어? 선생님. 진성여왕 하니까요. 최치원과 느낌이 오는 것이 있는데요. 뭡니까? 최치원이요. 유학에 갔다가 돌아와서요. 진성여왕에게 무엇을 올립니까? 시무 10주를 올려요. 시무 10주를 올리는데 이 당시에 진골 귀족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개혁책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탄핵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야? 최치원은 신라 말의 상황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중대랑은 또 틀리구나. 이렇게 아셔야죠. 3번이 정답이죠. 네 번째 묘청은 또 석영천도운동은 고려 인종 때 있었던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의상이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했다. 이건 신라 중대의 의상의 활동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 골라야 되는데 지금 신라 중대가 두 개 나왔고 신라말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편법이지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1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특별전인데 문화유산을 통해 본 가예요. 우리 학교 역사동아리에서 가의 문화유산 사진들을 모아서 마련했는데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은 영광탑입니다. 영광탑, 전탑인데. 발해의 영광탑이죠. 두 번째 건 뭐죠? 이것은 돌사자상입니다. 돌사자상. 그렇죠? 발해의 사자상이고. 세 번째 거 보면 이게 침이에요. 침이. 그래서 지붕 끝에 장식을 하는. 이 침이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침이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이 나라는 어디다? 발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전성기 해동선국이라고 불렸죠. 발해 선왕 때 중국에서 칭송을 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앙의 육부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의했다. 발해 삼성 육부죠. 발해 삼성 육부. 그래서 유교적으로 충인의 지예신 등으로 부서가 6개로 있죠. 이 유교식 명칭을 사용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인왕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여러분 천, 인, 대, 건이라고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통, 누구? 고왕, 대조왕 때. 인왕, 무왕 때. 대흥, 누구예요? 문왕 때. 건흥, 선왕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썼으니 발해고요. 다섯 번째, 오경시보부 62주. 그것은 이제 발해 전성기인, 선왕 때 지역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둔 것은 통일신라 외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우리가 13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산성인데 경상북도 기념물 53호로 상주시, 상주예요. 상주, 경상북도 상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후삼국 중 한 나라를 세웠던 누구예요? 완산주의 도읍을 정했어요. 그래서 후삼국이래요. 그러면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인데 신라는 빼고. 그렇죠? 그럼 후백제, 후고구려. 완산주, 전주, 견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견원의 후백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인물을 물어봤으니까 견원입니다. 견원은 900년의 나라를 후백제를 세우게 되죠. 자, 1번. 북한산 순수비, 이거 신라 진흥왕 때인데요. 진흥왕인데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양길에 휘하여서 세력을 키웠다. 아쉽지만 궁예입니다. 그래서 후고구려. 그래서 궁예는 양길을 몰아내고 자신이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뭡니까? 901년의 후고구려지요. 자, 세 번째, 중앙군으로 구사당을 설치했으니 신라 신문왕입니다. 그렇죠? 신문왕. 구사당 10점. 그래서 중앙군 구사당. 자, 네 번째,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고구려하고 틀리게 이 견원은요. 후백제 같은 경우는 외교에도 힘을 썼던. 그렇죠? 다섯 번째,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후고구려 얘기입니다. 그렇죠? 궁예입니다. 그래서 궁예는 후고구려,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만들고 수도를 송악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게 되죠. 그때 이제 철원으로 수도를 또 옮기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다. 14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와나 사이에 식이 있었던 일. 가나 시기를 찾아보자. 자, 가번 보시면요. 혜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왕교는 왕교의 난이네요. 그렇죠? 다른 뜻을 품었다. 이에 정종이 은밀하게 왕신령과 함께 변란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고요. 왕교가 난을 일으키자 지금 시끄러워졌다라는 거죠. 왕교의 난입니다. 왕교의 난은 고려 2대 혜종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종 때 또 진압이 되는데 아무튼 혜종 얘기고요. 4번 보시면 경종 원년에 처음으로 직관, 상관에 품위 전식과 다시 얘기하면 경종 때 전식과 시정 전식과 그럼 경종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태, 혜, 정종, 광종 경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종이나 광종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1번 들어갈게요. 5도 양계 지방제도 현종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종 때 5도 양계를 확정을 줬고요. 자, 두 번째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이 처음 설치됐다? 아, 태조 왕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노비왕건법의 실시로 국가재정이 확충되었다. 노비왕건법은 광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종, 어? 들어가네요. 3번이 정답 자, 4번 보시면 전국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니 이것은 성종 때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관학지능을 위해 전문 강자인 칠제가 개설되었다. 국학 칠제는 예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종이 들어가니까 3번이 정답 우리가 1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밑줄 그은 경제정책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의천의 해동천태종 개창을 지원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의천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일단 의천이 나오면 자, 문종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어, 문종의 아들 그러니까 문종 다음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의천은 또 무엇을? 활구를 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활구를 제작을 했는데 당시의 왕은 문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의천의 형인 숙종이에요. 숙종 문종의 아들 숙종이 왕이 됐었고 그렇다면 지금 의천의 활구 건의, 숙종이 나와야 돼요. 자, 아무튼 예, 그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별무반을 창설했고 아, 숙종. 이게 이제 나왔네. 의천은 너무 어려웠다. 숙종의 별무반. 그렇죠? 윤관이 여진과 한 번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 별무반을 누구에게? 숙종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자, 1번 외관을 설치해서 일본과 교육했다.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외관. 그렇죠? 조선 외관은 일본과 무역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 과전법을 공포하고 전제를 개혁했으니 고려말 공양왕 때. 그렇죠? 과전법,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세 번째,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은 고려말 공민왕 때입니다. 그렇죠? 신돈을 등용해서 권문세족이 힘을 약화시키려고. 네 번째, 연봉구둠법을 시행해서 조세수치제도를 정비했으니 조선시대 세종 때죠. 조선세종 때 공법에 대한 얘기고. 다섯 번째, 해동통보를 발행해서 화폐통용을 추진했다. 숙종 때죠. 고려숙종 때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것들 5번이 정답. 그렇죠? 15번의 5번 정답이고 우리가 16번 문제로 한 번 가볼게요. 자, 16번으로 갑시다. 자, 고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난이도가 쉬웠다. 문제를 푸는데 막힘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16번. 가 역사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서울시는 보물이래요. 가의 국보 성격을 문화재청이 신청했다라고 밝혔대요. 이 책은 1145년 인종 때 편찬한 정사대요. 아하, 고대 삼국부도 통일신라까지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입니다. 인종 때 왕명으로 누가? 김부식이 편찬을 했죠.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지금 정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최고의 역사서로 인정을 받고 있죠. 편찬 형식은 기전체로 서술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것은 유득공의 발해고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당군왕금의 건국 이야기가 이것은 일연의 삼국유산이겠느냐. 그렇죠? 제형이 삼국유산. 세 번째. 김부식이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사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보시면 사초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체인해서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고구려 건국시주의 일대기를 서사시의 영대로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 대서사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죠. 자, 우리가 17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7번. 다음 글을 쓴 승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마을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껴치듯이 흘러다니다가. 뭐 이게 어려워. 근데 이제 출처를 보니까 수심결이래요. 수심. 자,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다. 와, 어렵다. 그렇죠?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와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이를 도노라고 한다. 오호, 맨 아랫줄에 보니까 또 뭐가? 이를 점수라고 한다. 에이, 도노 점수. 그러면 진울 아닙니까? 그렇죠? 정혜상수. 정혜상수와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도노 점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경, 선수행, 좌선, 참선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자, 1번.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의 대중화 원효지요. 원효의 무예가. 자, 두 번째.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의를 7세기 선덕여왕 때 누가 했어요? 자장승려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으니 의천이에요. 의천. 그렇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었다. 자, 네 번째. 수산사 결사를 제청해서 불교기를 개혁하고자 했었다. 진울. 진울이 어디에서? 송광사에서. 송광사에서 수산사 결사를 제청했다. 자, 다섯 번째.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몽투쟁을 표방했다. 법화신앙. 아, 그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해야 된다라는 거죠. 뭡니까? 누굽니까? 요새죠. 요새의 백령결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가 1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8번. 자, 가해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원종의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반발하여 봉기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원종의 개경환도. 우리 역사에서 개경환도하면 딱 한 차례 고려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몽골의 항쟁 중에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개경환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들은 배중선을 중심으로 왕종인 승화온을 왕으로 세우고 근거지를 진도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강화도 그리고 배중선 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중선은 강화도와 진도에서 어떤 부대? 삼별초를 이끌었던 장수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진도 그리고 어디로 가죠?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에는 김통정이 아이고, 옆에 나왔네요. 김통정이 지휘를 했죠. 마지막 근거지인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삼별초예요. 그렇죠?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 자, 1번. 그래서 언제 조직합니까? 누가 조직해요? 최후가.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되었다. 자, 양계 고려시대죠. 그래서 5도 양계. 그러면 양계 밑에 뭐가 설치되죠? 진이 설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주진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주진군 같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군대를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된 것은 광종입니다. 아, 광군입니다. 광군. 그래서 광종이 아니고 정종 때 군사 30만을 육성을 했어요. 광군사예요. 자, 세 번째,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그렇죠? 최후가 만들었던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는 최후 거예요. 최후가 조직한 사병단체인데 하는 일은 공적 임무입니다. 그래서 공적 임무를 띈 사병단체, 사병조직이 삼별초였다. 네 번째, 신기군, 신보군, 한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윤관이 조직한 별무반이죠. 숙종에게 건의해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다섯 번째,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라는 건데 이건 광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초창기 광군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현군으로 개편이 또 돼요. 주현군, 그래서 현에 주둔하는 군대, 이렇게 지방호족 중심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제 떡하니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진 않다. 자, 1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 자, 고려시대는 이와 같이 왕의 시호가 충자로 시작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30대 왕, 충렬왕, 충성왕, 충수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그 다음 왕은 이제 공민왕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원날에 간섭을 받았던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관제도 다 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마국의 지위를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는 몽골, 풍, 그리고 몽골의 우리나라의 풍속이 유행하는 고려양,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죠. 조선 중종 때 누가 건립하죠? 백운동서원 주세봉이죠. 자, 두 번째, 서울이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하였다라는데, 조선 정조 때, 정조, 정조 때 박세당, 유득공, 그렇죠? 박제가. 자, 세 번째,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이게 몽골풍이라니까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보시면 세계 지도인 혼일강이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된 것은 조선시대 태종 때잖아요. 태종 때 혼일강이 역대국도 지도인데요. 이것을 중국의 세계 지도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가 혼일강이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주 명악소의 난이잖아요. 여러분들 공주 명악소의 난은 무신정권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간섭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20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가와 관련된 세식 음식으로 적절한 것. 자, 지금 보니까 뭐 내용을 대충 봐도 뭐 같아요? 민족 명절 풍습을 묻고 있다. 일령 중 밤이 가장 긴 날. 뭐예요? 이건 뭐 이것만 봐도 아셔야죠. 동지 아닙니까? 동지는 양력으로 따지죠. 양력 12월 22일. 그래서 밤이 가장 길다라는 거죠. 이때는 뭐합니까? 우리가 팥죽을 끓여 먹죠. 그래서 사당에 제사도 지내고, 팥을 그냥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애군을 막겠다. 뭐 이런 건데. 자, 거기에 보면 개관, 이 날은 태양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민간에서 작은 설 혹은 아세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렇죠? 이 날은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서 호랑이가 교미한다 해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른대요. 아,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고 동지구나.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1번, 송편이요? 송편은 추석 때, 한가위 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번째, 팥죽 먹는 날. 그렇죠? 3번째, 화전. 이것은 삼진날이에요. 3월 3일, 그렇죠? 삼진날에 화전을 부쳐먹는다. 4번째, 우곡밥. 이것은 언제예요? 대보름 아닙니까? 정월 대보름. 그래서 달맞이 하는 때지요. 그래서 음력으로 1월 15일, 다섯 번째, 술이치떡이요? 술인날 단오지요. 음력 5월 5일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동지 때 먹는 팥죽이다. 자, 우리가 2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 왕을 찾아라라는 거죠. 왕 16년, 옛 땅의 회복을 논의했고, 소다로의 땅이 넓고 기름지면서 적들이 오가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옛 허전의 북쪽인 회질가의 땅에 벽성을 설치하고 남도의 민호를 이주시켜서 남쪽의 백성들을 옮긴대요. 그렇죠? 그래, 도우부를 옮겨서 판관과 토관을 두었다. 지금 뭐예요? 사민정책과 토관제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종 때 세종이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4군 육진을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요게 이제 그 지역의 토창민, 토관제도 그리고 삼란 지역의 백성을 이주시키는 사민정책 요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 것이니 지금 왕은 누구예요? 조선 세종을 묶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독창적인 문자인 흥민정을 창지했다. 세종 때 그렇죠? 그래서 정음청을 또 설치를 했고요. 1번이 왔네요. 자, 두 번째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반포했잖아요. 성종입니다. 시작했다라고 하면 새 조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군중음식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을 아, 군중음식이 아니고 음악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군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은 성종 때 그래서 음악을 또 정리를 했었고 네 번째, 균역을 실시해서 균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영조가 당시에 두 필씩 냈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주게 됐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은 세조지요. 세조가 시행한 직전법, 강력한 왕권을 행사해서 그래서 이제 21번에 1번 세종이 정답이고 우리가 2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22번 2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8도의 부목군연에 파견되는 두어 것이 마땅히 해야 될 7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벌써 8도에 파견되는 관리가 수령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령이 7사라고 인사고과 제도가 있었으니 수령이 7사까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수령 7사를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수령 7사에 대해서 관리가 얘기하고 있지요. 농업과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이거 뭐예요? 농상성이라고 불렀고 호구를 늘리는 일을 호구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흥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공부시켜야 된다. 학교 흥. 그리고 군정을 잘 다스리게 하는 일. 군정수. 그리고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 부역균. 그리고 소송을 간소하는 일. 사송간. 그리고 간성과 교활함을 없애는 일. 간활식.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령의 7사가 나와 있고 이 수령 7사는 수령의 인사고과제도예요. 여기에 이거 잘했구나 못했구나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아니면 또 그대로 이제 할 수 있게. 그렇죠?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벌을 받게 하고. 자 1번. 직역이 대대로 세습되었다. 이거 향리죠? 아니 수령이 대대로 세습되면 좋은 거죠. 이만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향리입니다. 자 2번째.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했으니 왕의 대리인이라고 할 법했다라는 거죠. 왕이 직접 임명을 하잖아요. 3번째. 육조직계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아 의정부예요. 의정부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에 삼정승이 있죠. 그래서 의정부에 삼정승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4번째. 유향수의 우두머리로 향회에서 선출되었다. 이 뭐 좌수라든가 별감 이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5번째.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건 이제 향리입니다. 향리의 우두머리를 뭐라 불렀죠? 호장이에요. 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리의 우두머리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향리의 우두머리를 뭐라 불렀습니까? 호장.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수령에 대한 것은 2번이 정답. 23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 가를 찾아봐야죠. 자 가번. 생모, 윤씨를 배비하는 의논에 참여한 자와 조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를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서 죽은 자는 시체를 베고 와. 가신을 몰수했고 가산을 몰수했고 그 가족이나 친족은 연자로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뭡니까? 부간참시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봐서는 연상군 때, 그렇죠? 폐비윤 씨 사건 갑자사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번 한번 볼까요? 나번. 자 유인숙은 유님과 혼인을 맺고, 어? 유님이 나왔어요. 유님, 대윤. 음모를 꾸며 속으로 권세를 잃을까 근심했고요. 내가 즉위하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여기고서 몰래 사부를 불러가니 나의 현부를 불었으며, 점점점. 맨 아랫줄에 보니까 이에 유님, 유관, 유인숙 세 사람에게 사사, 사약을 내린다. 그렇지. 사약을 내려서 죽인다. 뭐 이런 거죠. 사사를 명한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유님이 제거됐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있을까요? 한편에 윤원영이 있어요. 소윤일파, 윤원영이, 대윤일파, 유님을 제거하는 을사사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언제입니까? 명종 때죠. 명종 때 일어난 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자, 그렇다면 됐어요. 이제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봐라라는 거죠. 자, 1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뭐 광해군이라고 해도 맞고요. 인조라고 해도 맞겠죠. 그래서 광해군 때 인조반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참 뒤에 얘기.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위훈사학지를 주장한 조광주의 일파가 축출되었다. 이것은 기묘사화잖아요. 기묘사화는 조광주의 개혁정치. 언제예요? 중종 때예요. 중종. 그러면 중종 때는 이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 연산군이 이 갑자사화로 인해서 쿵구파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중종반정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외웠죠? 무, 갑, 기, 을. 김효사화 안에 들어가야지. 2번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정혈입 모반사건을 계기로 독일이 피해를 입었다. 선조대죠. 정혈입 모반사건은 선조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 논쟁은 현종 때 두 차례 있었다라는 거죠. 현종 때 예송 논쟁. 다섯 번째. 사림이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선조대입니다. 그렇죠? 선조대. 그래서 그 다음 1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2번 정답. 김효사화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4번. 가와 라 문화의 유산을 제작단 순서로 나열해보자. 순서. 이야 순서 맞추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가번 보니까요. 이게 뭐예요? 상감청자죠. 여러분 이제 상감청자 문학문이 매병이에요. 그렇죠? 상감청자 문학문이 매병은 고려 상감청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번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 가야의 그렇죠? 가야의 김화 인물형 톡이지요. 자 그래서 이건 고려. 고려시대고. 다번 보면요. 이것은 뭡니까?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이에요.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 분청사기니까 조선 전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라 번 보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백자입니다. 백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포도 문양이 새겨있죠. 그래서 철화 포도 어문 항아리인데 백자의 일종입니다. 백자라고 하면 16세기 이후에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18세기에 조선 후기에 있었던 문화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벌써 나왔어요. 가. 가야. 삼국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떡하니 분청사기 조선 전기권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몰라도. 이 시대를 보통 모르실 건데 이 시대를 몰라도 맨 마지막이겠거니 라고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다라로 푸시면 됩니다. 나가 다라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대장으로 토지 측량 대장이에요. 필지의 지번이 5결마다 천자문 순서에 따른 좌우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필지마다 측량, 방향, 등급, 모양, 가로와 세로, 길이 막 이렇게. 지금 보면 뭐예요? 땅문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땅문서 조선시대의 땅문서를 뭐라 불렀죠? 양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토지 측량 사업, 양전 사업을 시작해서 그 양안을 작성하는데 이 양안은 몇 년마다? 20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양안에 대한 문제다. 기업번, 대한제국 때 처음으로 작성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계, 지계화문에서 땅문서 지계를 얘기해 준 거 이건 조선시대의 양안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니은번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디귿번, 조세 부과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당연한 거예요. 양전 사업을 왜예요?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 지계화문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하였다. 지계, 그렇죠? 대한제국 거. 그래서 니은, 디귿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 만약에 이 양안을 모른다고 해도 지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번이 당연히 정답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 26번부터 들어갈게요.